미용기기 하나면 가능하십니다 정말 내 손안에 에스테틱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분만 하루에 투자해주시면 힐링부터 갈바니 이온까지 우리 집에서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요 본체뿐만이 아니라 USB 충전기 비싼 거 아시죠? USB 충전기 챙겨드리면서 광수팩, 사용설명서까지 고급스럽게 한 상자에다가 다 담아드렸으니까 받아보시면 진짜 만족하실 겁니다 집에서 하자고요 집에서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리클레어를 소유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정말 집에 그대로 나만의 에스테틱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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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나 좀 알려줘 하실 텐데 저희가 제품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일단 디자인부터가 어떠세요? 고급스럽다 이렇게 화이트바디에 골드로 이렇게 처리를 해드렸어요 우와 진짜 디자인부터가 뭔가 예쁘죠?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골드를 처리해드린 이유가 그냥 뭐 디자인만 예쁘라고 한 게 아니라 요즘 금속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알러지를 최소화시켜드렸고 앞쪽에도 보시면은요 블레이드가 99.9%의 순두를 자랑하는 순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속 중에서요 가장 전류가 잘 흐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까지도 생각했다는 거 근데 기계가 솔직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면은 잘 안 쓰게 돼요 그냥 어딘가에 처박혀 있잖아요 잘 쓰게 되실 거예요 왜냐? 기능이 너무 심플하면서도 간단하니까 저희가요 기능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하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전원 버튼을 딱 누르시면 시작이 돼요 딱 보시면은 첫 번째 필링이거든요 이거 필링은요 모든 피부관리 기본적인 단계 노폐물이며 미세먼지며 그동안 쌓였던 파운데이션을 쫙 뽑아줘야지 그 안에 무언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피부관리샵 무조건 첫 번째로 이것부터 하시죠 그 다음을 하시는 거 바로 쥐블루 이거는요 파란색 불빛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드름 나셨어요? 트러블 있었어요? 싹 완화에 도움드리면서 갈바닉의 음이온이 내 피부에 마사지부터 혈액순환부터 뭔가 피부가 좋아지게끔 만들어드린다는 거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 하는 거 바로 이거 마지막으로 쥐레드 기능 이거는요 빨간색 불빛이 나오는 순간 안에 있는 콜라겐 깨어주면서 탄력 올려주면서 리프팅 확 올려주니까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영양크림에 그 느낌을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니까 다 써보세요 근데 제일 좋은 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싹 다 담았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좋은 거고요 저희가 이게 그냥 일반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었어 이러면 자랑 안 하죠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당뇨 측정기 아시죠? 그거 만든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니까요 심지어는 이 브랜드로 리클레어라는 브랜드로 프리미엄 대상까지도 수상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고요 브랜드 부문 거기에다가 시험 성적서까지 받은 특허까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다 보여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골드 있죠? 순도 99.9%라는 거 확인시켜 드리면서 블레이드 시험 성적서 그 외에도 특허라든지 인증서 싹 다 공개해 드리니까 이거 보시고라도 꼭 한번 믿고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만 써도 달라졌고 딱 2주만 써도 달라졌고 결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눈 앞에서 보여줘야 믿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요 직접 은빈 씨 얼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은 각질부터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각질 제거하실 때는 코나 티존 부위에 물 살짝 묻혀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리클레어입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각질 제거가 시작이 돼요 자 지금부터 필링이 시작되는데 그냥 필링도 아니고 워터 필링 그래서 얼굴에 뭔가 수분기를 살짝 머금게 한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하시면요 코브이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그런 거 쑥쑥 빠져나오죠 실제로 나는 없는데 아니에요 그 안쪽에요 파운데이션 두드려댔죠 미세먼지 쌓여있지 노폐물 쌓여있지 묵은 때까지도 그냥 그런 거는 정말 쑥쑥 뽑아줘야지 안쪽에 무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거거든요 어머 피부 좋아서 아무것도 없네 하시죠 그럴까봐 저희가요 화장솜으로요 직접 그 결과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진짜요 아우 지금도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이거 닦으면은 아우 드러워 진짜 코드 한번 닦아볼게요 아우 진짜 장난 아니네요 보여드릴까요? 아우 더러봐 아우 더러봐 진짜 이거 가려야 되나? 정말 눈에 안 보였던 거 있죠 손에 정말 닿지 않았던 미세한 곳까지 초음파로 정말 차곡차곡차곡 다 제거해주니까 너무 시원한 거 있죠 자 이렇게 모공을 싹 비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앰플로 영양을 채워줘야 되겠죠 집에 있는 거 앰플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요 비타민 앰플이면 더 좋대요 자 이렇게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고요 그냥 슬슬 무심한 듯 그냥 이렇게만 발라주세요 그러고 나서 니클레어가 등장을 또 합니다 두 번만 눌러주시면 이제 지블루가 시작이 되죠 네 맞아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파란색 불빛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파란색 불빛은 여드름이며 트러블이며 이런 걸 완화시켜주고요 그러면서 갈바닉의 음이온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 마사지하는 효과까지도 주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왜 우리 핀과 가면은 비타민 침투해드릴게 봉잡으세요 봉잡으세요 이거 있죠 그거를 집에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미 죽은 게 있으시죠 집에서 관리 한번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앰플이요 싹 머금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피부가 진짜 쫀득쫀득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관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은 앰플과 크림은 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탄력크림도 좋습니다 수분크림도 좋습니다 저는 수분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한번 얹어볼게요 진짜 집에서는 이렇게 두드리시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희는 니클레어만 있으면 됩니다 자 세 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G레드가 시작이 됩니다 빨간색 불빛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쪽에 우리가 원래 콜라겐이 있잖아요 그거를 쑥 올려주고 깨워주고 그러면서 탄력을 올려주고 턱 밑에 하세요 그러면 얼굴 리프팅 되는 효과까지 그러면서 갈바닉의 양이온이 지금 바른 크림의 효과를 정말 업 업 업 정말 극대화 시켜서 그냥 피부 속에 싹 스며들 수 있도록 손으로 백만 번 두드리면 뭐예요? 겉에서만 맴돌고 많은데 피부 속까지 그렇게 넣어주시다는 거예요 정말요? 크림이 싹 머금어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흐르는 게 약간씩 약간씩 느껴져요 이러니까 진짜 뭐가 되고 있구나 들어가고 있구나 내 피부가 변화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저거 보세요 뭔가 튼튼해진 거 진짜 저희가 집에서도 정말 꾸준히 쓰고 있잖아요 특히나요 저는 앰플이나 마스크팩이나 크림 무조건 쓰거든요 맞아요 마스크팩 올리시고 그냥 해주세요 진짜 500원짜리, 천원짜리 마스크팩 그냥 사다가 쓰시고 그 위에 하시면 효과는 만 원, 이만 원짜리 저는 막 리프팅, 집중 관리하거든요 너무나 손 씻고 간편하고 편하니까 집에서 매일매일 쓰게 되고 쓰고 나서 효과가 저렇게 나니까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그냥 집에 가서 마음이 불안한 거야 빨리 이거 리클레어 쓰러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쓰면 좋아지니까 자꾸자꾸 밤에 신랑 손은 안 붙잡고 자거든요 어떡해 신랑이 손은 안 붙잡고 자거든요 나이 들면 그래요 근데 이 리클레어는 살포시 붙잡고 자요 기분 좋아지라고 근데 남편분도 같이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온 가족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꼭 한번 써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가격으로 준비해뒀거든요 네 오늘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것 같아요 본체뿐만이 아닙니다 방수팩부터 해서 USB 충전기 이거 진짜 비싸거든요 요거까지 챙겨드리면서 잘 사용하시라고 사용 설명서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드리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친구가 크림이 그게 되게 좋대 35만원짜리 가서 샀어 근데 내 얼굴에 발랐어 뭐야 효과 없어 나 효과 안 됐어 아니면은 나 늙었으니까 이것 좀 하려고 피부과를 예약해 매일매일 할 수 없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 기계 다 사 다 사버려 그러다 저 신랑한테 쫓겨났던 거 들고 나가라고 또 나가 또 기계 가지고 나가라 나가 나가 이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로 리클레어 하나로 가지시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회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회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기회에 꼭 가져가시나요